아, 아! 아, 저게야, 왜 그래? 커피 한잔 뽑아주려고 했는데, 파리. 동전 못 넣겠죠? 주봐. 내가 넣어줄게. 좋아, 좋아. 아이고, 아이고, 저건 파리. 뭐 먹지? 시비고차. grr 주진아 왜 그래 觉得 아파 너 진짜 아파?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어떡하냐 엉뚱한 게 나와버렸네 너 커피 싫다 그랬잖아 그지 어쩔 수 없지 그냥 마셔야겠다 에헤이 야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려고 그래 너 니가 먹고 싶은 거 뽑아 그냥 먹을게 멋있다 근데 하마터면 이거 버릴 뻔 했잖아 역시 야 이게 동전 아끼는 방법이다 멍충아 뭐라고? 아유 그러면 그렇지 너 좀 있어보세요 어? 야 내가 진짜 여자한테 맞고 눈물이 난 건 나 처음이네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아 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돌아오기 전에 잘 살펴 그리고 따라 들을 수도 있어 네 아무도 없어요 아 왔어? 그 자식이 나한테 접근해서 가짜 개구를 심었단 걸 입증할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요? 내가 외출할 때마다 매번 그쪽이랑 통화하는 거 지금 네가 위험해지면 이렇게 달려갈게 아 네 알았어요 여보세요? 아 근데 계속 통화 중이더라? 어 세진아 전화만 걸면 통화 중 통화 중 말만 하면 중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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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세진아 바람났냐? 한 시간 뒤에 만나서 그때 얘기하자 응? 미안해 끊을게 응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미친이 진짜 돌았나 진짜 남자친구? 네 근데요 미안한 애긴데 네 남자친구 우리가 못 지켜줄 수도 있어 네? 네? 아니 무슨 말이에요? 우리가 안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줄 수도 있어 뭐라고? 하 당신들 능력 있잖아 근데 사람 하나 못 지킨다고요? 말이 되는 소리 난 내 여자도 못 지켰어 가짜 기억을 심는다는 그 자신 도윤아 네 금마 찾았다 호선이가 찾았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